에이 야 너 왜 깝치고 다녀 아 미안해 어? 내가 모르고 찼는데 뼈 맞았어 어 그렇게 날 차니까 깝치지 마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기 전에 어 이놈의 자식들 다시 나를 때리면 어 혼내줄거야 요 주먹으로 어 나는 도망가야겠다 나무를 들고 말이야 어 너는 내 옆에 있어 어 나는 이 나무 위로 올라와야지 어 어 어 나는 나무 어 어 야 너는 내 앞에 있으라고 이 나무에 있었어 그런데 나무가 어디를 끌고 간 거지 어 어 아 도와줘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어 어 잘하죠? 아니 이걸 뭐 이걸 언제 하려고 연습을 해요 이걸 틀어놓고 어 어 어 어 솔직히 존나 웃겨서 읽다봉 누립니다 블러드 트렌드 아 미키님 2만원 감사합니다 뭐 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제 재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천 parks 4 6 6 7 7 8 10 9